루차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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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좀 밀어줘야돼 루차부르 얘 좋아요? 제르네아스? 아니 에이지간이 약해야지 루수리검? 얘도 그게 있나? 스킬링크가 있나? 루수리검이 왜있지? 이걸 가져간게 페인이야 루차부르 내가 봤을때 얘는 좋아 푸홉고 얘 좋아 룸포스도 있고 핥튀기? 10만볼트 미쳤거든? 불꽃시래 이 위치 딱 이렇게 이 위치 성격 성격 아 단칼빙 거수참이면 노감? 노가던데? 얘 대신 얘 데려가 완철포 얘 특공인데? 애매하냐다 알기술 안 냈다고? 알기술 안 냈다고? 완철포? 시피드 어차피 느리네 시피드 버려 시피드 수단 시피드 퀵 껍질깨기 껍질깨기 껍질깨기가 있네 끝났네 완철포 껍질깨기 완철포 푸옥고 풀을 하나 딱 내면 되겠네 풀 하나 넣거나? 강철고스트? 디안씨 단칼빙으로 어떻게 밀어요? 얘.. 얘.. 그.. 사탕으로 줄여서? 강철고스트? 폴터가이스트? 라스? 지금 관리? 도구를 지니고 있어야 할 수 있어 도구를 지니고 있어야 할 수 있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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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칼빙 쓸 줄 모르면 쓰지 마세요 지까짓게 뭐 어려워 봤죠 푸오코룹입니다 많이 있으니까 테일로 테일로 이거 옥셀려보자 어떻게봐 어디서 봐 3세대 몇세대 시켜 근데 6세대 훈터 훈터 가이스트 루테리 훈터ôn 림피아도 있네 오케이 왜 왔어 근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냐 얘네 양이 왜 이렇게 조금미야 육체대 깡이 장난? 뭐야 어 영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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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 시키가 튀겨 튀겨 짧은 치마 지금 여기 기술 배치가 되게 좋거든요? 알 기술이 많아서 문퍼스 샤이코 키네시스 샤이코 키네시스 칭칭 80 100 칭칭 어? 90 100 100 배우지 않을까요? 샤이코 키네시스 샤이코 키너と 3 배워놓으면 좋다? 쓰읍 죽여 이생하게 좋은 경험 3 맘에 진게 없네 맘에 진게 없네 풀! 잘해 빵~~ 흥 나 숭 풀 제기 비엔방길 과사 열매 하나 챙기구요 샤이코 키네시스 보네 챌린지 다하고 페라페로만 200층각이 어떤가요? 그럼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페라페데 초반에 세긴해요 어? 암멍이 손얼굴이다? 암멍이 안전같은데 왼쪽은 없애때문에 진짜 없애때문에 진짜 없애때문에 키네시스 키너비 좋채? 하나를 밀어 쫄깃 퐁 상둥이 아 아 아 뒤질래? 아 얘네는 맥아지는 않아요? 디안씨 밖에 없어요? 아 6세대는 아무도 안 챙겨주네 그럼 메가링 이런거 떠도 안 먹어도 되네? 게이드 나와라! 귀하미 머리띠 굴러 굴러 이거 좋아요? 스피드 스피드 크게 올려 क 흰 왜냐면 스 흰 우 그 우 넌 느린게 나요? 왜? 어? 카라르파이야 스피드업 오케이 시피드를 올려 시피드를 올리기 때문에 나쁘잖아 암! 감사합니다. 튀겻! 튀겻! 이샤한 사탕? 두고 꽂아? 16까지죠? 2번, 2번, 2번 1번, 2번, 2번이 3번, 2번, 3번, 3번 3번, 2번, 3번, 2번 이 새끼야 뭐 각오해 못잡아 쟤넨다 면속 잘라야겠다 껍질 한번 꼈죠 뭐야 깨구락지로 하고 있던거 아니였어요 쉬고 오니까 여우로 바뀌었네 그 중요한거 아니죠 제비관은 중요하죠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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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더 위의 영원히 기상 영원히 영원히 자기가 먼저 때려나? 타르나! 아..아까 테르나를 못들어졌네 기술 배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테르나 아..아까 테르나 에피크 레지스트 이시만 썼다 마지막.. 데 priority 쉐키멍 어 이 시키야 스피드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래 스피드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래 막을 수 있어놔? 아쿠아저압트 대포도 파동형이죠? 근데 이건 왜 있는거야? 물수르검은 왜 있는거지? 파동형이 아닌데? 파동 아니야? 파동형입니다. 무스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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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 나는데? 무스트밀 풀풀인데? 뭐야 이거? 30이죠 관장 잠시만 어? 마릴! 저 잡으면 돼요? 튀겼 튀겼 뭐 이렇게 안쎄? 야거리 아 없어! 야거리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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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귀엽 이도 버섯 주아 오 으 이색 미 요 펌 나와! 진작 나와! 맥실런 물타이 자 레벨 높기때문에 그냥 튀기면 되요 위협? 의미없죠 특공이니까 가위떨어트리기 충전이 괜히 있네 나 프랑스 가서 나 프랑스 가서 이거 다 깨는 거 아냐? 챌린지 열흘간 샤리옹 샤리옹 프랑스 초밥 먹지 않아요? 샤리옹 거북손손이랑 완찰포 샤리옹 kum 이런건 어때? 방어는 뭐 다 줘도 좋잖아 저 쓰마사리 필요없잖아 근데 다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맥가링 일단 골라 골라놔야 다음에 안뜨져 아 방어 아 과사열매 개새야 너부터 죽어 어 안타네 불포켓몬이 전기기술 업계가 가능한건가요? 알기술이에요 태어날때부터 애는 재능충이라서 배웠어요 깜 깜 쫙 빼기 근데 어차피 고스트로 패면 돼 이거 선제구나 어차피 순속받으면 60이고 어차피 아그로깡으로 지도 70이니까 그냥 베어가리 지도 트라스마단 아 아쿠아단 나오지 아 불타입이 안되는거지 비와서 아 괜히 썼어 짜증나 쟤 빠른데 그래서 스피드 올라갔죠 샌터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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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깔아 안깔아 마블 샌터파이브 샌터파이브 수아 수아 아 진짜 장례.. 네 들어가세요 어 나왔다 완찰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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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 날 친구! 특빵 특공! 특공이 떨어지네요 어! 또 잡았어! 아 저 방어 기초 제출할 줄 알았어 어? 튀어오르기? 슛! 손톱가락? 슛! 완철버 3개 오 좋은데? 특빵 차분 방장님 저도 내일 파리로 비행기로 파리 갑니다 출장이나 사무실에서 일만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길에서 마주신다면 이사해도 되죠? 아 그럼요 조심해서 가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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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왓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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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마스 스피드 올려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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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소리예요? 아.. 그냥 깨져 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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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집사 스나사리 아... 어떤 완출포가 내 완출포지? 이 완출포가 내 완출포야 심화살이 이거 아니죠? 못내죠? 오? 홍보대 홍보대 3개 행사 8개 1개 5개 10개 2개 2,000원 2,000원 사탕 2,000원 1,000원 진입 예전 번역 포켈로그 위키 포켈로그 위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포켈로그 위키 포켈로그 위키 여기 없어 가이오? 포켈로그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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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악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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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동이다 이제 이제 된거죠 물수리검 이거 버려도 되죠 왜.. 왜 줬을까 물수리검을 악쯔참 성공기라? 아 그럼 아쿠아제트를 빼야겠다 악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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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쇼크 하나 둘씩 배운다 사이클쇼크 물리적인 데미지를 주는 사이클쇼크 테르나의 모습이? 에시퍼 마폭시 특수공격을 떨었습니다 매지컬 플레임 캐라도스 튀겨 수컷이에요 선제공격 손톱 고래왕자 누워 아 어 왜또 배워? 분명히 안 배운다고 했는데 아 다른거요? 물에 파동 숨어도? 맞아요 단칼빙의 모습이? 얘도 뭐 있어야 되는데 도구 진화하려면 샤탕 필요 없잖아 학습장치 있으니까 저 돌고래가 빠르거든요 저 돌고래가 빠르거든요 쟤부터 잡은 병돌고래는 느려요? 병돌고래는 느려요? 병신 샤탕 단지 많이 먹으면 나중에 200렙 이상도 돼요 아 그래? 어? 어? 멈췄어 203 막 이렇게? 아 비오미 드럽게 빠른데? 어 내가 먼저 얼음? 크레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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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얼음 꽁얼음이 있어 꽁얼음 내가 좀 편하게 해야겠다 물..물도 얼음에도 얼음에 녹일 수 있거든요 팔충? 흠 허추견데 어디야? 얘는 없지? 촌톡 갈거니까 갈아 샤이코 키네시스 어? 나왔다 완철포의 모습이? 어? 종족값이 올라가가지고 죽이나? 종족값이 올라가가지고 또 나옵니다 55 55 라이벌 라이벌인가? 또 나왔잖아 티א이코 키네시스 약한밀 아 이렇게 잔위 너 해야지 크레베이스 감취 깜짝 빼기를 안쓸것 같긴해 깜짝빼기를 안쓸것 같긴해 제비를 빼? 깜짝일 필요없어 깜짝 왜냐면 고스트랑 타점이 같아가지고 아이스바디 아이스바디 공골참이 좋은데 라이벌이야 안 채워줘도 되긴 해요 사실 호들갑이긴 해 얘까지 나올까? 얘까지 나오면 그냥 조진거야 아이스바디 55 여기서 밀릴거면 안하는게 나 풀풀이야 지금 또 여기다 약점이 없어요 지금 속속들이 변하는구만 한쪽팔 왜이렇게 큼? 한쪽팔 왜이렇게 큼? 넣고자 안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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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한쪽팔 나 이거 올려놨는데 퀴의 베이스 격투비행 블러스터 많이 키우면 좋아요? 아니요 잡을게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눈샷태 눈샷태 특빵이 올라가있어 특빵은 음미없는데 음미 음미 어이거 눈샷태 무조건 쓰겠네 음미 어이거 눈샷태 무조건 쓰겠네 음미 필요없죠 못나간다고? 못나간다고? 응? 이거 히스이야? 어이거 쌍검킬 변신시킬경 뭔 블러스터만 3개냐 킹쉴드 킹쉴드 이거 방어모드 공격모드 이렇게 하는거죠 다 mop 반안도 뺄껴 반안도 뺄면 되겠지 얘 그럼 버려? 누가? 어떤 블러스터지? 아 얘가 껍질 깨는 블러스터 뒤로 꽉하니 진짜 오케이 파동탄 떨어뜨리기 뺄게요 의미 없어 이거 놔줘 풀타임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불려시가 잡을 수 있어요 우락보래 못하다는게? 블러스터만 3마리 쐬 자 두번째 블러스터 떨어뜨리기 때 막폭시가 그냥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세번째 블러스터 파동탄 파동탄 담죽? 나 처음본다 담죽 블러스터 블러스터 들여서 칼침 운이 없는디 상대가 바꿀 때 하면 되거든요 상대 바꿀 때 필요해요 상대 바꿀 때 필요해요 프리지요 담죽 클리지요 맨날 해서 신경 diri 주인공 어? 잣이 아니다 그쵸? 뽑아 나온 적 없음 오! 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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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어? 아...어? 가동 턴 아 이제 플루터 세다 쭉 밀자 트라스마 아 마코 혹시 메가지나 왜 안줘? 나도 메가지나 하고싶은데 블루스터 관장 껍질깨기? 껍질깨기는 해야돼 야 칼춤 빼요? 상대 교체할때 칼춤 나쁘지 않은데 아 그러네 이야 기술 폭이 너무 좋다 견제폭이 세 번째 블루스터 뛰어내리기 다 이제 안배우고 이제 이거 오래 쓰겠지? 화염방사보다 더 좋은거 나오나? 문포스를 올릴까? 화방보다 좋은거 없잖아 야 칼춤 필요해요? 킹쉴드하고 승스러운 칼 승스러운 칼 승스러운 칼 왜이렇게 성스러워? 성스러운 칼 쓰려면은? 금속 때릴때 노말 때릴때 노말 때릴때 칼춤, 성칼, 야습, 아이언헤드가 물리형 기본이에요? 그럼 성칼부터 매길게요 야습이 필요없어? 그럼 폴터가이스트 빼요? 폴터가이스트 사기인데 자속으로 때리는거 어떻게 바꿨지? 아 나 에스파니까 아그로 깡으로 씹어버리네 그냥 65 65 70 아 아 아 아 아 킹쉴드 있으면 실드 폼으로 아 아 아 자속 필요한거 딱 이정도면 될 것 같은데 칼춤 딱 필요없고 칼춤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킹가루도 주자고? 마폭시 주는게 낫지 아그로 깡으로? 흠 이 시키고 에스퍼였으면 씹혔죠 탁류 탁류 파동이 낫죠? 파동이 1.5배잖아 명중률 90 90 이거 탁류 또 이거 해야되거든요 두번째 탁류 세번째 탁류 삼둥이 유전자 쉑이 블로블로스터 만들어 볼 생각 없나요? 쉑이 나오면 블로블로스터 성구웅슨토 악뽀이오 알바우처 이 한 번 써보자 킬 카르도 자 보세요 때려 그러면 공격모드 공격 공격력이 세져 그리고 상대방이 때릴 때 되면은 킹쉴드 그러고 나 또 공격 번갈아 가면서 쓰면 좋잖아 그죠 킹쉴러 한 번 맞고 그래서 후공해야 아 한대 맞고 때려야 되니까 킹쉴드업 링곰 킬 가리도 한 번 써보자 칼춤을 추면 그래도 킹쉴드죠 칠드 단계에서 칼... 칼춤 춰도 되겠다 만만한 애 만나면 기점 잡고 그럼 내가 만약 칼로 때렸어 근데 상대가 이제 때릴 때야 그럼 나 맞고 실드 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칼로 때렸어 좀 애매하게 나눠질냐면 아 실owie가 성공기야 크ru motor 이게 체력 줄까 체력 줘어도 저도 좋을 듯 좀 애매하게 나눠주면 타투곰 아 이럴때 이럴때 하면 안되네 바꿔줘야되네 아 아니다 실드하면 되지 실드하면은 공격도 아 내가 먼저하고 공격도 깎아주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가 때려 상대가 먼저 때리겠죠 그리고 성칼 아 내가 먼저하네 왜 느려 개새가 아 10필이 빨라 얘 칼춤 기역버섯으로 해야돼 그럼 실드폼에서 킹실드 연속으로 할수있어요? 손칼 은근히 쓰이는데 연속으로 못하 화염 방사 독춘붕 빠르니까 잡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저거있으니까 폴터가이스트 스피드 어 아 비워가지고 이게 안됐구나 킹실드 킹실드 샤네 최삼 아 무시 지내야 세 칼 칼춤, 안칼춤형은 CPD가 빠른게 더 안 좋네 근데 상대가 느린 느린 공격력 쎄내면은 피곤해진다 킬가르도가 아니면은 그거 뜨면은 그거 하고 기억, 그 성격 바꾸는 민트 나오면 하고 그냥 안 배우고 흠 기계가 너무 많이 은근히 아빠랑 편한 흠 흠 흠 흠 음? 이리 오고? 흥 돼 오! 뮤쯔다! 아 나 올려 있었잖아 뮤쯔 그럼 10피드업 먹으면 애매해지네? 킬가르도가? 그죠? 그죠? 진짜 신나네? 칼춤으로 가야겠다 그냥 이제 한번 써보자 휴가.. 아 죽게 그죠? 휴청 나와버렸나? 칼춤 칼춤 실드 칼춤 실드 이렇게 하면 되네? 실드 칼춤 실드 칼춤 실드 칼춤 이거 해보자 봐봐 교체 킬 가르도 킹 실드 안되죠? 치근거르도 칼춤 그리고 칼춤 그리고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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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pp 소모가 좀 있겠다 그지? 자 됐어 아이온헤드 아이온헤드 대가리 벅 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파악했어 킬가루드의 모든 거를 파악했어 그리고 건너뛰어서 하면은 되긴 된다 되긴 된다 떨어뜨리기 아 자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먼저 할까? 제가 먼저 할까? 킹쉴드 잘 모르겠으면 킹쉴드 모르겠으면? 나부터네요 야 레벨이 높으니까 모르면 킹쉴드야 식거 모르면 킹쉴드야 조커빵 공격을 막아요 특공도 막죠 킬가루드로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이언 헤드 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속도가? 쟤 빨라 보이는데 하지만 내가 레벨이 높으니까 아이언 헤드 아 튀기고 내가 먼저겠지 아 제가 더 빨랐어 레벨 더 낮은데 아 킹쉴드 해야 되네 퀵쉴드 퀵퀸도 있었는데 그치 암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 랩! 건네주기 초커빵초 압쑤 시피드가.. 아.. 배울 수 있는데.. 시장한 사탕? 할 필요 없고.. 시장한 사탕? 아.. 니 뭐 했냐? 초코빵 정글? 목초지? 빠이옴 깨끗아 아나 이따 여기있어요? 해오리 동굴까지 가야돼요? 해오리 동굴은 어디로 가야돼요? 먹초지? 아! 라면 수프가 들어갔어 자 80 관장 관장판 자 요거 한번 연습 킬가르도 연습 킹쉴드 이 새끼야 박치게 헬춤 헬춤 아 나 고스트라서 차라리 안되는구나 자 됐어요 아이언 헤드 빵! 다음 집게 해머 지게머 필요없죠? 자 둘째도 필요없죠? 셋째도 필요있나요? 필요없죠? 쉐도클럽 킬 가르도 킬 가르도 고스트 아! 취소됐어 얼음? 이게 특공장인거 같은데? 팔춤? 40충 안아퍼 팔춤 이 시키가 야 나 킬가르도야 아 나가 욕 욕해야되요 팔춤 안죽어 쟤 뭐해 근데 깡 노멀 기술로 때리네 자꾸 뒤질래? 건네주기 조커빵 천재공격 손톱 천재공격 천재공격 주실까요? 여기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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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멀 손톱 무 진짜로 왠쪽 손톱 손톱 천재공격 제 로스터로 알아야된다는게 스피드 크게 떨어뜨려? 나를? 아.. 스피드가 낮아가지고 바꿔가면서 해야돼 귀찮네 손이 많이 간다 그냥 칼춤.. 칼춤이구 그냥 칼춤이구 어? 돌있네 돌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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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제일 많은.. 이게 첫째 킬 가루도 부착했습니까?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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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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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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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운동 이거만 봐도 모르잖아 그치? 내가 쉴드가 먼저 쓰이니깐 아 진짜 쉔 짜증나네 진짜 쟨는 근데 딱 봐도 빨라보여 빵! 나랄리 오레곤 위로 스페셜 가드? 아 얘 도저히 못쓰겠어 답답해서 배전할때나 쓰이니 배전할때나 쓰이니 이게 맞어 조커빵초 그건 아니다 첫째 체력 제일 많은 첫째 둘째 둘째가 딱딱한 돌 막폭시가 갖고있어 제브라이카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체력와드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킹쉴드로 나오니까 좋아요 써니? 되물 오케이 네번에 자는 이제 최초의 힘을 기도하겠는데 이렇게 하나 떨어지는 뜸이 죠 저렇게 악하네 진짜 진짜 신기하네 초콜빰 백순모카? 빰 용하에요 춤추세? 육세대 자체가 별로 없어 육세대 왜 하필 육세대야? 파리 컨셉이라 파리가기 전에 조질라구요 도둑질 도둑질 합니다 알로에 사이코 키네시스로 분해 가져와라 훔쳐와라 도둑질 시허니 건조피부라서 퍼바라 훔쳐와라 불 대문자 불 대문자 필요없죠 뮤직비디오덕 원투 네 해줘서 먼저 때려? 시간 방지인데? 뭐야? 뒤로 깨악하잖아? 알로에 해오리 동굴? 한자 외주하는 것이 한자보고 잘못한 거예요 대문자가 대모.. 한자 대모양이었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중소로 바뀌는 슈어링! 슈어링! 플레제스 플라베베 플라제스 플라베베만 찾은데요? 막복시 교체하겠습니까? 아뇨 플라제스 플라제스 플라베만 찾는 중 이건 불안한데? 시전이? 플라제스 플라이스도 accountability 안뇽이네 플라제마트드 플라이 쉴드 말고 달격? 칼모드 되면 뒤지거든요? 호똥을 하면서 아까 한 판이 안 죽어가지고 뒤질 뻔 했어요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고 킬바르도는 섬세하게 하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할 거면 하지마 상대를 혼란시킬 때가 있다 벌레? 벌레네 95면 라이벌인데 어? 나루림 나루림 없어 뭐 있다! 나루림 잡아 다 죽을 것 같은데 첫째? 첫째가 골수리감 정도로? 안 죽겠지? 이건 파동 아닙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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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베일 마비핑 쟨 쟨 8세대야 첫째 첫째가 밀자 마를리 빠르거든요? 잡고 앗 휴 아 풀이 죽었어 다행히 앗 핵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스크린 어우 Ya C 스피드업? 스피드업까지 할건 아냐 나로림 쓸까요? 스피드업까지 쓸거야? 스피드업까지 쓸거네 킹실드 스피드업 확실한게 좋긴하네 고개 장홍해서 배북하고 수입하는 형태인데 포켓로그에서 고개가 구현이 안되있어요 한방에 안죽거든? 미끄네일? 강철? 불에 다 약한 애들인데 애들이? 얘 나중에 그거 할수도 있겠다 테라테라테라로사 뜨지 아 짜증나는데 바꾸자 그냥 킬 가르드로 바꿔야돼 그냥 킬 가르드로 바꿔야돼 이거 한 번 씻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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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야습 야습을 빼는 폴터가이스트가 안 되는데 쉴드로 안 돼 일단 쉴드 한 번 해 안 맞았어 빵 폭풍 안 맞고 고릴타 딱 봐도 빠르죠 여기서 막폭시한테 넘겨줍니다 아 킹실드 하러 넘기지 아 맞네 공격 줄일 수 있는데 야습 있긴 해야겠다 야습 있긴 해야겠어 폭풍이 아까 안 맞은 게 좀 컸죠 이씨 안 돼 관장 관장도 아니야 근데 폴터가이스트를 빼야 돼요 그러면 수업 먹었으면 필요 없죠 근데 칼춤맨인데 또 야습 쓰잖아 또 아쉬워 옛날에 비번이 단순 그거였는데 근데 칼춤맨은 공격력이 높아서 괜찮긴 하겠다 6층 쳤으면 걔는 종족값이 꾸졌는데 어? 플라 에테? 블루스터로 천천히 첫째 체력많은 첫째 깨져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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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주고 첫째 다시 첫째 다시 첫째 나오면 또 우웅 할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뒤질 거 같은데 오케이 깨노답 삼형제 좀 그만 보자 개노답 삼형제 좀 그만 보자 슐라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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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좋아요? 빛의 돌 빛의 돌 특빵 방어형이구나 플라 에테? 친화할 거 아니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것도 좋네 얜 진화 좋은데 얘 첫째 버릴까 길쩌 버릴까 공격 깎고 특수방어 높음 특공 깎이고 특빵 올림 셋째 버리자 체력 제일 낮은 셋째 나루림을 나가? 아 얘가 별로야?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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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림 못해? 나 어차피 중복인데 나 어차피 나 어차피 블래스터 굳이 세 개 써야 되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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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장이거든요? 자 첫째부터 가르쳐줘 자 첫째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용파 용파 하나 있고요 용파 하나 배워야죠 악파도 있고 치우파동 치우파동 앞치파죠 악파 용파 악파가 더 쓸만한? 흠 흠 흠 흠 물수리검 빼? 물수리검 은근히 쓰이는데? 흠 폴리어링 꺽질끌까? 토게 키스 입 Visa 블러스터? 교체? 예 아니요 그냥 하자 둘째와 둘째야 셋째야 꽤 세 유관장 유관장 꽤 세요 저 유관장 꽤 세요 방장이 둘째 셋째 구분하는게 더 신기해 오케이 아 이게 체력 많은 애가 첫째에요 예 죽은 애가 첫째야 둘째가 그 다음 체력 셋째가 좀 모자라 왜냐면 셋째가 특공형인데 특공이 낮아 그래가지고 성격이 좀 안좋아요 유관장 선제공경 소통은 겹치는게 나 아니면 나누는게 나 기회가 있는게 낫잖아 킬가르도를 주면 애매하다고 그러던데 차라리 얘 블러스터를 주는게 어때 합산될거에요 합산될거에요 근데 어차피 빠르기도하고 확률 올라가긴 하는데 안내보날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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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스터를 줄게요 첫째 줄게요 아 튀기고 아 미친네 슈라빔 슈라빔 첫째만 다주나요? 첫째가 재능있어 얘도있다 또있다 뜯었죠 이거 어차피 안죽죠 바꾸어 바꿔 다시 자 영입 렛스프리드 체력차는데 파동으로 안죽어 솔직히 아 모르겠다 오케이 아 죽을뻔했네 죽을뻔했다 한번만 더 때려 한번만 더 때려 아 죽을까? 오케이 오 스탯도 좋아 얘 공격 방어 좋긴 한데 공격 방어 좋긴 한데 유관장 버려? 셋째 쳐내? 아 셋째 셋째가? 셋째 얘거든 2 1 5가? 둘째가 먼저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셋째가 가야죠 아 역사대로 역사 대류라면 살짝 보내기 싫은데? 플레이타 갈자고? 얘가 더 좋잖아 블루스터 근데 좋아 좋아요 얘 아 알았어요 셋째 갈아 아 얘도 첫째 둘째인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플라워벨 아 이거 스탯이 너무 구린데 아이 그 성격 특성이 너무 구린데요 얘가 첫째 아 얘가 둘째? 얘가 첫째 스탯 좋은 애가 첫째야 74렙 체력 높은 애 74렙인데 체력이 더 높아 체력 높은 애가 첫째 뭐야 얘 뭐야 자식이 킹고인거죠 여기 세대니까 예 쎄요 블루스터 아이 형제가 사라졌어 허 근데 얘가 환상 포켓몬이야? 나 환상 포켓몬 두마리야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잘 잡혀? 환상 포켓몬이? 1 2 3 3 2 2 2 2 1 아 또 이게 좀 부족하네 합장이 좀 부족하네 어! 나왔다 얘는 진짜 크레베이스야 근데 특공으로 때리면 안돼 근데 1대1로 할때는 스피드가 느린게 더 좋은데 애매하면 애매하면 둘째야 아 근데 얘도 특공형인데 아 애매하면 둘째고 아 이거 뒤지는거 아냐? 잡을까? 이거하면 죽는데 진짜 극단적으로 다진데 안되네 마이페이스 특방높고 특공높고 특방은 필요없는데 특방 어차피 처참해가지고 둘째 둘째도 갈까? 둘째 둘째 가라 아 둘째 나쁘지 않은데 플레이트는 하우돈 하우연이에요 서해 다닐랑 시카이저 와 한포 둘째 템도 옮겨 놓을까요 둘째 둘째 템 있나 둘째 템 없어요 내가 둘째 거든요 없어요 첫째가 첫째만 있어요 시피드 아 폭시 주는 게 낫겠지 아 조졌다 오케이 풀이 죽고 풀이 죽고 공격 역할 끼고 뒤질뻔 조까빵 룬포스 근데 진짜 스킬 스킬셋이 너무 좋아 폐홀이 3개 갈.. 버텼어 기띠로 버틴 근데 왜 찼지 열매로 기띠 터지는 거 처음 봐 용파배워요? 근데 배울데가 없어 늘데가 없어요 아 얘 야스파카? 아니면 얘 첫째 꽃잎댄스 패배라비치 패배라비치 전용기 얘 좀 극단적이다? 공격이 모두affe 공격이 입국이 룬포스 입고 상태의 상회복 기능 안쪽 애매해 손 발전 공격이 아 얘 할거면 둘 자가 나왔던 것 같은데 풀 때릴게 없어 솔라빙천에 아니면 얘 야스 배울까? 얘 야스 배우는게 나을지도 애매해 이게 얘 야스 배워놓자 야스비 난거 같애 근데 이거 하면 바꾸면 다시 못찾아요 폴터가이스트는 알기술이에요 내가 공격하고나서 상대가 살면 조커빵이나? 스피드를 어떻게 투자해? 스피드 약 먹고? 그럼 얘는 봐봐 얘 못배? 껍게? 껍게는 있어야되는데 성격은 이미 스피드형이에요 손톱? 악파로 빼고 용파로 파동타 악 악이면은 호스트 에스퍼 에스퍼는 어차피 페어리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용도 페어리 페어리 페어리야 용을 얘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 자 요렇게 가고 플레 에퇴 첫째나 하나 바꿔줄까? 첫째 리스트 필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드레스 필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용파? 용파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용..용초야? 난 얘부터 파멸의 빛 하나 넣자 꽃보라 꽃보라 얘는 애중가나다 둘째가 있었으면 분산투자하는건데 에스퍼 에스퍼 로스트 그러면은 블러스터 올릴게요 블러스터 용파할게요 악파 뺄게요 악파 빼구나 풀죽개 만드는거 좋은데 그냥 파동탄을 뺄까? 파동탄이 좋아? 어? 또 나왔다 특공 줄고 특수방어 올라가고 특수방어 올라가고 퇴근음 아름다운 담리 퇴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같은거 갖고있어. 악견물. 어? 나왔다. 메쉬붕. 아싸 메쉬붕. 알기술까지. 둘째 물공양이라 구렸음. 안구려요. 구린게 어딨어요. 아이고. 그러면 킬가루도 쓰려면 조커빵을 줘야되나? 얘한테 조커빵 빼기싫은데? 얘가 훨씬 잘쓸수있는데? 막북시려. 115? 프라스마다이네. 10패샷 가드해야돼? 10패샷 가드해야돼? 10패샷 가드해야돼? 음. 뭐야를 생각해? 예? 고객님. 예? 뭐야를 생각해? 음. 뭐야를 생각해? 아.. 줘? 초코빵 줘? 진짜? 그거 말고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좋.. 그게 더 좋은데 아.. 얘 버티는데? 두꺼운 지방 저..저..저..저..저..저.. 미친놈 저거 성공을 때려서 무책이면 후궁 맞고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돼 디펜더 공격력 높은 스킬 있으니까 뭐야 이 친구 이 친구야 아.. 또 가져가니까 또 아쉽네 독거빵이 또 아쉽네 막 혹시 맞으면서 임파이트로 싸우는데 이거 다 체력 금방 차는데 내가 얘를 한 번 써보자 내가 얘를 한 번 써보자 뭐.. 막.. 뭐.. 뭐.. . 막.. ски.. 그니까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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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가 또 쓰니까 또 좋네 간단해서 내가 먼저.. 어 내가 먼저 하네 이 사람들 히힛 킹쉘즈 채워줘야 되나? 히힛 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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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파 4대 맞아야 되거든 얘는 잡자 2개까지만 쌓고 잡자 킹새리 90%가 너무 불안해 깡 근데 두칸이라서 한방에 바르겠죠? 깡 한번 맞고 열통 자 물로 찌 끓일께요 첫째 음 메가런처야 아우 딱딱해 아 이거 사명자가 맞는거같은데 지가 짓때리기 미쳤는데 이거 사명제 첫째 미쳤는데 이거 115층에 이렇게 힘드냐 킬까르도 퀴가를 더욱 짜몽열매 이런거 되게 좋네 킬가르드랑 샤탕란지 어? 저 자식이 먼저야? 멜론 돌 맞으면 조금 아플거같은데 신호우 얼음이라서 강철이 담았거든 강! 짠! 짠! 자몽열매 아 저게 너무 좋다 열매 다 줘야겠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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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폭시 블루스터 악의 파동 악의 파동 지워버렸는데 악은 얘를 잡아야겠다 첫째 에스퍼 포워리어 못잡아? 응문열매 출그래도 아 내 옆에 있는데도 다 죽여? 안 아프죠? 잡으라고? 파이어로 6세대요? 아 아 그럼 125 없거든요 으쌰가거든요 아 아 아 바꿔야겠다 위험하다 얼음 물 풀 첫째 키보았다가 그지 같은거밖에 없네 경찰? 광찰벌레? 광찰벌레? 스피드가 진짜 빨라 락복싱 빵 버텼네 풀이 죽었다 빵 에어 아 그래도 스태시 홀드 줄네 아 고스트로 바꿔줍니다 강철 고스트 수 깡 여기 서 툴침추고 개 락 테마 태어난 여기 서 팔춤추고 조져버려야겠다 깡! 왜 안돼 아 이게 없구나 태미 깡! 반절만 돼도 사망이죠 이거 진짜 기억버섯 해줘야 돼 첫째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꽃잎댄스 그냥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바로 쓰는 게 낫고 60짜리? 60은 애매한데 꽃잎댄스 솔라빔을 빼죠 아로마테라피? 꽃보라? 근데 얘는 일반 공격이 너무 약해 짠! 땡! 땡 땡 어 아씨 나왔잖아 바로 나왔네 첫째 아 첫째 맞죠 어 얘 파이어로 잡아요? 시피드가 진짜 빠르네 지져라 창구 그리고 건네주기 플레이테 의문열매 의문열매를 칠 가르쳐 독바늘 진표석 기압의 머리띠 미션열매 기탈도 막포 막폭시추라고? 그럴까 창구 방어특공 방어특공 얘가 이게 낫거든 방어특공 특수방어 올리는거보다 그냥 방어가 낫지 아닌가? 특수방어 올려가지고 좀 버텨주는게 낫나? 특방이 너무 약하니까 눈깔봐 눈깔봐 퀭하네? 이 새끼가 미션열맛 쾅 갈라 깡 바로 흡수 아 의문 열매 터졌어요 악의 파동 아 고를데 없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네. 아.. 춤을 안췄구나 아.. 안 맞았어 아.. 저게 없구나 아.. 빌어먹을 약은 템이 아닌가봐 너 랑샤 열매 있지? 어.. 기습이 약하네 얘가 내가 기습이 약해 굳이 불을 강찰로 하는 이유가 뭐야 쓰읍 킹쉴드가 다 쓰이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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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키워 이슈 키워 나 플라이트야 이슈 키워 이슈 키워 이슈 키워 껍질 한번 깨 내가 덧발라 이대가 더 빠르지 어깨비 펀치코 아니 이거 3개가 맞았어 3개가 맞았어요 불은 있고 황무지? 용이네? 용이네? 첫째 아 왜 이렇게 잘 해는 거야 이리와 응? 왜 자꾸 잘 하는 거예요 나대지 마세요 품터 품터 커리어스 한 커리어스 지레겐! 지레겐 타입! 이게 다야? 티고라스 미끄네일 미끄레어군이 황무지에서 나온 시타 열매 어? 망라뇨 야 이거 뭐..뭐야 이거 쓸 수가 없잖아 플레이트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마폭시를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누가 더 빠르지? 엑스라이즈 겠지? 114 135? 뭐 없거든요? 여기도 쉬어가네? 플라이폰 마기라스 교체하겠습니까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씨 좋아 짜몽 짜몽이 좋아요 네 9 예 엘맥? 바로 변신 확장이 안나와가지고 레벨이..뭐야? 왜이래? 풀죽음? 근데 얼추 따라가긴함? 오케이 근데 기아나베 머리띠를 먹어도 킬가르도가 1로 남아도 되나? 그냥 마폭시 주는게 낫겠죠? 킬가르도가 이 새끼가 용의 이빨 저거 잡고 싶은데 자,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라이벌 힐레 에텔을 교체하시겠습니까? 라이벌 어떤게 어떤 플레이트지? 땅 땅 우박 무 아! 짬라이트다! 아, 시 짜증나 행운 하 이거 참파 아 아 아 아 아 아 라이벌 스페셜 가드 해? 아 스페셜 가드까지 필요 없는데 그죠 교체 위에 외부 왔구나 에너지 버릇 아 시피드 시피드 빨라요 이생한 사탕 더 이생한 사탕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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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어 바수기 HP 회복 아 얘도 배울게 많은데 얼음 없니 얘도 이거 배워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HP 회복 하나 줘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맘마드 교체 라폭시로 교체 디질 것 같기도 라폭시로 교체 자 첫째 영린을 썼어 계속 때리는거 뭐지? 이거 영린 아닌가? 헤비 본보인데도 안돼 근데 얘 철이라가지고 되나? 넣어버리네 와자비 개꿀 방어가 좋죠? 밀자 그냥 폭풍 안맞고 제가 더 빠르네 땅 가자 그냥 세놓고 불찰 수도 있으니까 물공이야 특공이야 여기서 기점으로 프레베이스 피 회복해주고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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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맘보러 바꾸겠죠? 버텨! 어휴 잘 버텨요 허허 미친구야 어? 미친구야 이 친구야 두마리 아냐 관장 나 관장 어떻게 할까? 얘 안해도 되겠지? 조각은 나오겠죠? 조치하겠습니까? 메가 런추 슬슬 다 깼다고 해도 될까요? 아 여기저기 이토산 빵 아 누구죠? 내가 이번에 좀 나뉘어 줬거든? 뭐냐고 뭐 뭐 뭐 뭐 뭐 첫 째도 나쁘지 않아 첫 째 내가 첫 째거든 특빵 좋아 오늘은 참교육 당했으면 자크루 어허우 친구가 아 솔라금이냐? 여기서 킬가루로 그레스필드 깔고 이거 나오는 거 나쁘지 않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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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깎아줘야되는거 아니야? 솜까면 깡 다 꺼놓는구만 샤막 샤막산 어디로 갈까요? 샤막산 어디가 좋아요? 검색? 산 산 산 이거밖에 없는데? 화산에서 래쉬나무가 나온다고? 래쉬나무가 뭐야? 래쉬나무 5세대는 못잡아 사막 다음에 에스파 한번 만나볼까? 래쉬나무가 사기에요? kicking 55에서 55 없네? 이번엔 쉬어가고 그다음 매너단 돌 땅 땅은 물로 아 느려 짜증나 시피드가 느려서 짜증나요 독? 에스파로 부네 아 아기라서 안되는구나 아 진짜 짜증나네 얘를 그냥 믿는게 낫다 짜몽 짜몽 킬가루도 챙겨주고 그냥 빨라가지고 샤밍버이스 얘 그거 해주기 너무 좋았죠 천벽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미 딱딱해가지고 때리기 밖을 것 같고 어차피 올려봤자 교환해줘야 되거든요 플레에테 얘 얘 얘 얘를 꽃잎댄스를 주든가 뭘 하든가 해야돼 꽃잎댄스 하면은 교환 못해요? 다 끝나야 해요? 아 그럼 조지는데 꽃잎댄스가 이거 하.. 하.. 근데 이거 하면 오히려 조질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좁다 얘는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아 비스트필드도 있었네 아 비스트필드도 있었네 그레스필드? 오케이 저 어차피 저쪽에 풀이 더 많아가지고 저 어차피 저쪽에 풀이 더 많아가지고 특공공격 좋은데요? 스피드가 높고 스피드가 높고 아 스피드가 낮네 얘도 좋아 당연히 얘는 방어니까 얘는 원래 좋아 얘 플레에테 애조개가 플러스터 플러스터 줄거야? 첫째 스피드 빨라 쟤 왜이렇게 느려요? 플라이곤 핑크 미스트필드 이거 하나 까는 것도 좋은데 이거 하나 까는 것도 좋은데 드래곤타입 기술 절반도 안 돼가지고 근데 나도 나도 드래곤타입 하나 있긴하 아니면 크레베이스 하나 배워주면 좋아 게임으로 부수기가 더 쎄거든 풀죽이긴 하는데 2판4판 태클을 빼자 얼어붙은 바람주고 스피드 떨고기 독? 태워 먼저 들어갔어요 짜몽 이미 있네 짜먹 좋아요 조치 하시겠습니까? 예 아 그냥 가자 아 아 저 6세대라고? 어허 어허 숨특을 가지고 이거 필요 없잖아 숨특 고를게 없는데? 알파우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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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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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포인트 업! 이상한 사탕 전기 조지우 애매하다 딜이 스페셜업 오케이 바꾸겠죠? 돌길이하면 상관없죠? 샤이코 키네시스 문퍼스 아 형의 때 형의 때라다 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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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아파 따옹 불 불도 안 있네 이 자식이 난동을 그려? 이 자식이 난동을 그려? 땡 170 이거 살릴 필요 없겠죠? 네 다행히 눈 시도 폴을 걸어? 이 자식 깡 폴터만 갈겨도 돼? 성공 뺏기면 안 돼 확실하게 땡 아우리 샘멸메 킬 가려도 나네 땅이긴 하지만 오케이 깡 기억버섯 자 크레베이스 얼어붙은 바람을 쩍어? 10피드 떨어트리기 10피드 떨어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폴터 진심 언제 쓸 건데? 폴터는 안전빵이라서 냈던 거예요 어? 눈사태 좋잖아? 눈사태 하자 곧돌 왜함? 눈사태가 좋은데? 물기를 빼자 진짜 배우느라 신고생했네 개 지르래? 깡 여기 관장 관장판 교체 교체 포인트 업? 해줄 거 있나? 자는 거? 카메라 빛? 킬 딱 해줄 거 없거든 뭐야 이 자식 어? 오우씨 그래 탱 딱딱한데 공격력도 좋다? 말이 안 되죠 아 이게 애중간 아냐? 왜 아프지 어 뭔가 애중간 이거 스피드 왜 더 빨라?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자문? 자문? 암석봉이 맞아 스피드 떨어짐? 바꿔줘 얼음 뚝 떨어뜨려 얼음 뚝 떨어뜨려 아니 매직컬리 푼데 왜 이렇게 많이 달아? 매직컬리 아 뚝봉이구나 러 에 ∞ 클 이렇게 펼고 있나 파우미 킬 얼어붙은 바람 하나 해주게 dz す asset 나 고를게 없어 진짜 할게 없네 나 다이맥스 살거 없잖아 그쵸 고 다이맥스 안되죠 어거서 없잖아 어 종신 갑자기 여기서 종신이? 4배 종신이? 아 개척갑올리기 아 맞네 마볼로 잡을걸 종신도로 그냥 클래식 하나 뗐어 다이맥스 쓸일 없을거 같긴 한데 그쵸 멀티라인지 이게 좋아요? 시가공격을 해? 두번 때리는거 아니야? 3개 있어야죠 얘가 하고 얘 걔 누구야? 크레베이스 주고 시피드 다운하면 좋긴 하겠다 킬가르도 주자고? 킬가르도는 뭐 하는게 없는데 킬가르도는 뭐 하는게 없는데 멀티라인지 킬가르도는 뭐 어 크레베이스 죽게 다이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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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벨이 시비를 때리네 마폭시 주고 기업버슬 매지컬 프레임 배우면 무한 다이너스 특공 마이너스 두번이에요 쏠쏠 이거 좋은데 이것도 크레벨이 시비를 때리네 이런거 2번 때리면 크레벨이 시빈 일단은 졸려 죽으려고 하네? 안 졸려 안 졸려 원래 눈이 이래 왜 눈을 그렇게 했다? 눈이 원래 이래 다쳐먹는다 수리 죽어버려? 아 다쳐먹네 진짜 맞폭시 4가지나 있어? 아 줘야 된다고? 6세대가 지금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좀 약간 소외받았다 그지? 이제 4천왕인데 아 결국 마스터볼 또 아키똥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껍질 한번 깨요. 제가 성공이었을 거거든? 껍질 깨고 자랐어. 오케이. 바키라. 그럼 이거 기억버섯으로... 잠깐만. 뚜껑을 떨어뜨리는 게 맞아? 그럼 지금은 그거 할까? 10피드 떨어뜨리기 하는 거?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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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쉽네 ok ok 아 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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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발동하고 그 다음은 스피드로 하는데 스피드가 킬가르도가 좀 애매해 뭐 교체하고 마폭시로 먼저 가는게 낫겠지? 바꿔나? 매지컬로 바꿔나? 굳이 약하게 바꿔낼 필요는? 근데 이게 언제 나올 줄 알고 지역버섯이 할거면 지금 하는게 근데 어차피 나 폐월이 많아가지고 무한다이노 금방 잡지 않을까? 어? 어? 흰 아 아니 장애를 2 ices 여기까지 그래요? 지금 버틸 것 같다? 지금 버틸 것 같다 안 맞췄어 파이팅! 킬 가르고 넌 다를 줄 몰라 킬 가르고 킬 가르고 킬 가르고 킬 가르고 킬 가르고 킬 가르고 킬 só 킬 킬 킬 아다오 뭐야 쟤 뭐예요 옹골이야 네 먼저 들어가세요 잘맛 튀기 잘맛 튀기 아주 좋죠 조치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주레게니엘 잡을 수 있을까 그래봤자 다 이거 아니엉 독 독만 어떻게 하면 되겠구만 독만 어떻게 하면 되겠구만 독만 처리에 작업을 시작을 했다 레고 할아버지 무릎 짖었네 이.. 일렉트러빔? 내가 더 느리네? 아 나 한방에 못 죽일까봐 그럼 서로 지켜? 공격이 떨어졌는데 괜찮겠어? 지진은 좀 무서운데? 내가 먼저 줘 응 뻥이야 하나도 안 무서워 나 뭐? 아냐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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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바라 아 왜이렇게 느리냐 카디야 왜이렇게 많아 귀엽버섯이 아니 왜이렇게 느끼고 카르네 오오 칼칭추기 잘했어 바로 그 다음에 킹실드 어? 킹실드인데 왜 맞아? 아 방어 무시해? 내가 더 빠른가? 수공이야? 근데 나 이거 죽을거 같은데? 졌다고? 풀이 죽었는데? 졌다고? 맞아? 진거 맞아요? 얘가 죽어버렸네? 밀어? 풀이 죽었어? 화염탄을 왜쓰지? 저 친구? 오케이 치근거리기 화상으로 줄이고 꺼져 냉화 냉화를 터뜨려줘? 맹화를 터뜨려줬네? 이 친구가 자 이제 라이벌 남았어요 라이벌 풀이죠? 자 이제 라이벌 자 이제 라이벌 이 친구가 여기에서 라이벌 자 이제 라이벌 제 라이벌 샤포닌? 뭐야? 뭐한거야? 다시 한 번 못 뽑았음 다시 한 번 뽑았어 200이 안 돼 여기서 기억버섯을 바꿔놔? 왜요? 멀티 왜요? 레벨이 좀 딸린다 이 시키야 드래곤으로 바꾸겠죠? 문포스 투풍 떨어졌어요 뭐야 저거 활용 점점 보여 아 아 시피드가 떨어졌으니깐 내가 먼저 회복하겠지? 시피드가 떨어졌으니깐 내가 먼저 회복하겠지? 시피드가 떨어졌으니깐 수제 참만붕 참만붕 이거 느리지 않나? 혹시 모르니까 느리긴 느리네 아 저게 짜증나 고속이동을 해? 이 쓰레기같은 놈 깡 정신 몇 차려? 응? 정신 못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넌 아이언헤드만 해도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거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플라에테만 죽었는데요 플라에테만 죽었는데요 이거 순서 순서를 처음에 주력이니까 마폭시 아껴놨다가 아껴놓고 두번째로 넣고 킬가르도가 여기서 앞에서 펌핑할 시간 받고 때리고 마폭시가 줄이고 두명이 하면 되겠다 그리고 기력의 덩어리 더 쓰고 살릴 곳도 없어져 스페셜 가드 이런거 해주면 돼 스페셜가pes 그리터 스페셜 드디어 너는 약하잖아 센척해 응? 아 쉬었죠? 홈런은 자신감 이싱한 사탐 아 다이맥스포 두배로 맞아요? 왜? 이싱한 사탐 200이 넘으면 두배야? 참나 뭐 그런다고 바뀌어? 바뀌는거 없습니다 이싱한 사탐 드래겐 클라우 이싱한 사탐 이싱한 사탐 빵이에요 빨래도 나온다 절마튀기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렌즈요? 옮겼어요 자시안 나오는거죠? 야 이루치 나왔어요? 쓰레기 질뻑이 어? 어? 아 이뤘지 쓰룩 피컬 퀵 알기술까지 열 주 이제 와서 자꾸 나와? 응? 렌즈 있고 이상한 사탕 줄 필요 없거든요 좌우맨 갱신! 아 이거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없어요 잘 맞히기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없어요 스페셜 업! 손바닥용 넌 뒤졌다 손바닥용 앗 또 이렇게 약해? 움직일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어? 아 이렇게 아 템이 없구나 어? 내 조커빵 실패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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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팡팡! 막아주고 팡팡! 그냥 때려도 되겠는데 이제? 안아퍼 팡팡! 팡팡! 깡! 내가 막아주고 그냥 때려도 되겠는데 이제? 그냥 때려도 되겠는데 이제? 그냥 때려도 되겠는데 이제? 팡팡! 팡팡! 개념 sticking 팡팡! 때리고 때리는거죠? 아 화염방사를 썼어요 음 손용 꺼져 아 6세대 챌린지 모드 클리어 파리 가기 전에 느낌이 좋은걸요? 칼로스 지방 가기전에 칼로스 지방 정복